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보았는 거라네. 그렇다면서... 그날... 아빠는 오지 않았다. 내가 이제 무대를 차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. 법... 눈인 줄 알아.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. 왜일까?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불현듯 두려워지는 것은... 정국아. 단세형이랑 비교되는 게 실험 습관이네. 전화 너무 많이 해주세요. 내가 형이 그 어떤 느낌이야. 왜 이러는 건데! 근데... 근데 어떻게 이해놨는데! 계속... kilometers 이빌자 아rene 초밸 초콜릿 adventure 線